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촬영 나왔구요 장마가 완벽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폭염은 아직까지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오랜만에 날이 좋아서 밀린 촬영을 나왔는데 그래도 햇살이 엄청 따갑네요 굉장히 덥고 오늘은 좀 오랜만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아담한 세컨하우스 용도로 쓸만한 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축 매물이구요 현재 중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는 양서면 증동리 증동리라는 지역에 입지를 해 있고 오시는 길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약 360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오시는 길이 굉장히 순탄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임야를 개발한 지형이라서 계단식으로 토목이 되어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단지 내로 진입하는 일부 구간이 살짝 경산이 있는데 급경산은 아닙니다 진입하시는데 겨울철이나 뭐나 전혀 문제없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또 메인 2차선 도로가 확장 연장되면서 좀 더 길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하초등학교 인근에 있고 세컨 학생대 학교 학군까지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학교 있고 국수역 가깝고 옥천면 면소세지 가기도 좋구요 송파 강동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40분대 그리고 하남 스타필드라던가 코스트코 역시 40분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차 안 막히면 30분대도 진입이 가능한 거리에 입지해 있습니다 금액대도 3억대고 근생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매물이기 때문에 흔한 매물은 아니실 거예요 많이 보셨겠지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바로 외관하고 내부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단진의 진입 도로구요 도로폭은 차량 교행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폭으로 넓게 잘 포장이 돼 있습니다 큰 걱정 안하셔도 되고 좌측에 위에 있는 바로 이 매물 되겠는데 경계 따라서 보강토 작업 튼튼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철제 메시 펜스로 이렇게 다 시공이 돼 있고요 이 앞에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토목이 돼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앞으로 가릴 일이 없어요 지금 이미 다 주택도 들어왔고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조망권 가릴 일이 없습니다 평생 조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이렇게 숲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이제 지금은 카메라상으로는 안 보일 수가 있는데 현장 오시면 저기 제2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있죠 그래서 양평에서 화도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그 도로가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있다 주변은 그리고 양 옆으로 주택이 붙어있지도 않고 이게 좀 약간 독립적이긴 합니다 편안하구요 조용하고 세컨하우스 좀 오시면 아무래도 좀 술도 드시고 고기도 꺼먹고 술도 드시고 이렇게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소음이 그 원주민 마을 안에서 그런 경우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요런 단지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부분에선 좀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진입하시면 요렇게 요 도로 따라서 자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지금 차량 2대가 요렇게 주차가 돼 있죠 자 올라가시면은 요기 주차장 2대 주차가 가능하고 파쇄석으로 이렇게 좀 포장이 돼 있구요 차량이 뭐 더 많다 그러면 도로 밑에 도로 한켠에 주차하셔도 됩니다 통행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조경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죠 주차장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디딤석 판석으로 현무안 판석으로 해가지고 자 보도할 수 있는 부분 잔디 요렇게 또 파이어피트라든가 저의 파라솔 굉장히 잘 돼있습니다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오셔가지고 또 손볼 것도 없고 잔디도 지금 식재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지금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런가 잘 자라고 있구요 파이어피트도 굉장히 크게 잘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뭐 불멍 때리시거나 고기 꺼서 드시면서 요렇게 뷰 시원한 뷰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해놓으셨고 지하수 관정 이렇게 개별 지하수 쓰고 있구요 옆에 야외수도까도 다 구비해 놨고 여기 이제 파라솔 파라솔이 아니라 그 뭐죠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 어쨌든 뭐 가제버 같은 스타일 요것도 일반 저기 싸구려 뭐 이런게 아니라 업체 요거만 시공하는 업체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요것도 개폐형이에요 저거 수동으로 저거 돌리면 열고 닫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겨울철에는 여기다 뭐 뭐 하나 치면 되겠죠 좀 막으면 이제 좀 따뜻하게 여기서 벽난로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고기 꺼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주택의 우측부분 여기 텃밭하시라고 텃밭자리도 마련해 놓으셨구요 토지 모양이 거의 정방향 모양이에요 정방향 토지라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예 높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집도 바짝 뒤쪽으로 이제 안 치셔 가지고 건축물도 마당이 어 대지가 130평인데 생각보다 좀 넓어 보입니다 현장 오시면 자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구요 뭐 이쪽에 화단도 이렇게 아끼자기하게 좀 꾸며놓으셨는데 추가로 오셔서 하실거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에요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주차장에 뭐 뭐 비가림막이라든가 그 차양막 같은 거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자 건축물의 외관 보죠 어 건축물은 경량 철골 구조에요 경량 철골조에 외부는 지금 세라믹 사이딩 마감되어 있고 박공용 지붕에 에 징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급 자재는 솔직히 아니에요 고급은 아니지만 일반적이다 아 굉장히 좀 가성비 좋게끔 잘 지워놨고 하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하자 일단은 없습니다 신축이고 전혀 없고 또 한 1년 동안은 하자담보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해요 15평정도 되고 실제 중공이 나면 면적이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하고 주변 풍광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구요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내부 들어가는 어 이 부분 현관 보시면 요렇게 위에도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요런 구조로 되어 있고 현관문 단열 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시면 전실 전실도 어 건물의 평수 대비 상당히 좀 넓은 편이구요 어 지금 좌측에 신발장이 굉장히 아담한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만약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으로 북박이장 하나 짜시면 되요 요거는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정면에 또 슬림 슬라이딩 도우면 요건 조금 고가로 하셨구요 예 자재 좋은 걸로 하셨어요 알루미늄 이제 슬림 중문인데 요게 좀 비싸더라구요 자 들어오시면 좌측부터 볼게요 좌측에 음 이렇게 돌면 바로 방 방이 요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한 방이고 어 에어컨은 설비 다 되어 있고 음 요렇게 요쪽에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북박이장 하나 조그맣게 짜시면 되요 요거는 크게 뭐 돈 들어가는건 아니니까 예 요렇게 되어 있다 문화를 하죠 창호는 이중창 LX브랜드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욕실이 굉장히 예쁩니다 핑크핑크하게 예쁘죠 예 요렇게 굉장히 예쁘게 세컨하우스 치고는 사실 좀 요정도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면적 대비 화장실도 좀 넓게 이렇게 빼놓으셨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실 겸 주방 공간입니다 좌측에 일자형 주방이 요렇게 돼 있구요 상부장 하부장 해가지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덕션 2구 인덕션 빌드인 돼 있고 요쪽이 냉장고 냉장고 자리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 한켠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냉장고를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 세탁기랑 여기 좀 미니 세탁기 가져다 놓으셨는데요 요렇게 좀 빨래할 일이 많이 있진 않으니까 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외부 창고 굳이 놓으실 필요 없이 여기 다 자재창고로 쓰셔도 되니깐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거실도 박공영이랑 침고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실링팬 시공 돼 있구요 현장은 루바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도 지금 가로창 크게 뺀 이유가 이 조망권을 좀 실컷 즐기시라고 또 일조량도 마찬가지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구요 식탁에서 식사하시면서 조망도 볼 수가 있고 옆에도 시원시원하게 조망이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15평이 믿기지 않을 만한 구조로 돼 있다 세컨하우스로는 요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시면 증축이 가능은 하세요 대지 130평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검폐율은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별채 같은 거 이동식 주택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상태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하나 세탁실 겸 다용도시까지 완벽하게 구비가 돼 있고 만약에 1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실거주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뭐 이렇게 좀 직업적으로 자유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뭐 작가라든가 어떤 뭐 음악을 하시는 분이나 예술계통에 계시는 분들 요런 분들은 이런데 오시면 아마 활동 작업활동도 아마 능률이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당도 상당히 좋고 또 수영장 같은 거 이런 더울 때 하나 갖다 놓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서면 증동리에 소지하는 세컨하우스 매물 소개시켜드렸고 굉장히 아담하죠 네 아담합니다 가격대도 요 사모님이 크게 뭐 저기 없이 그냥 요즘 상황도 상황인지라 예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시려고 하구요 어 저도 뭐 예전에 예 저기 아시겠지만 많이 아시겠지만 옥천에 집을 조그맣게 이렇게 땅콩식으로 좀 지어가지고 음 두채를 다 매매를 했었는데 솔직히 제꺼보단 낫네요 제꺼보다도 좀 열다섯평정도 되니까 방도 있고 하다보니까 뭐 예 조망권이나 요런건 뭐 비슷하고 서울하고 접근성은 더 좋죠 예 그래서 뭐 어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어 요때 좀 좋은 조건으로 어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어 오늘 매물 여기까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저는 또 어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laine ッ et